저희는 부서터미널 스포츠장에 왔습니다 다 되죠? 알지 너무 좋습니다 진짜 꽃이야? 아 이거 다 좋아하네 와 일부 크다 어 저거 이건 좀 티가 나긴 합니다 아 많네 이거 결혼 칠리 밀어넣고 사서 하셨어 이거 사은 거 아니야? 실장만 있네? 세운 거 같은데요? 밑에 물이 없어 아 대박 촉감까지 약간 양을 좀 잘 샀는데? 네 정도죠 아 이거는 18,000원? 12종이란 말이에요? 다행이네 하나에만 펼쳐요 헉? 일단 그렇게 한계로 하니까 조금 초콜릿 아 낫지 그쵸?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는 아이고 저거는 아이고 저거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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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가 없는 거 가치 하나만 하고 한 두 개 정도 사야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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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숙제 를 다시 자리 아이고 아 이거 장미 장미 약간 귀엽다 한 번 한 번 이거 정말 좋지? 이거 한 잔 넣어요? 한 잔 넣어요? 한 잔 넣어요? 한 잔 넣어야지 응 진짜일 것 같아 이거는요? 2,000원이요 언니 와 괜찮을까 이거는 얼마에요? 안 되네 7,000원이요 7,000원이요 근데 이름을 하나도 모르겠어 저도 이거 만 원 만 원 십니다 오실로 따지면 한 10만원씩 받아야죠 이거 약간 배추같아요 이거 얼마인가요? 8,000원이요? 8,000원이요? 아가씨 머리만 하죠 잡니다 아하하 네 옷벌이 있어요 자산은 얼마에요? 저거 노란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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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원이요? 저거 이름이 뭐에요? 노란색깔 노란색깔 근데 여기 주말에 열어요? 내일 열지 토요일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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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는 안 열어요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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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네 둘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 네 달걀색깔 근데 진짜 이 정도의 크기는 너무 찾기 힘들어요 토요일날 저는 토요일에 토요일날 이렇게 티가 많아요 냄새가 나 만들어버린 것 같아 이런거 아는거 같아요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알이 제일 크다 이거 얼마정도예요? 7,000원 아니 10쌍 아 10쌍이네 빨강이고 노란색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대박 이건 거울인데 귀여워 귀여워 다치지 않습니다 근데 엘레르가 또 타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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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스물.. 두살이 아직도 스물살 같지 않아요? 마흔 뭔지 알죠 몇 년인가요? 98년대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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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놓자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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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여기 서봐요 여기요? 귀여워 되게 높은데요? 제가 찍을게요 저요 우와 우와 기한총역 관련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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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야 되지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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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해요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!